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시장에 나오는 코멘트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JP Morgan 측에 좀 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JP Morgan President says the recession may be priced to pay to beat inflation. Market bottom not in yet. 네, 아직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한다. 이게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니얼 핀토, JP Morgan의 최고 운영 책임자의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 약간의 더 깊은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이다. 이렇게 발언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을 굉장히 강조한 건데요. 우선 이 핀토 사장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직 바닥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면서 아직 바닥을 보기에는 이르다고 평가를 한 건데요. 핀토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할 것이라는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의 말에 동의를 한다고 밝히며 관건은 침체의 깊이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그리고 이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침체 가능성과 그 깊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다루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이익 예상치는 다가올 침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는데요. 이는 시장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는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멘트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금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금리도 큰 폭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핀토는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조기선회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 수 있다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5% 금방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가 그 수준까지 오른다면 실험률이 오름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블랙스완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두 가지 부문을 경고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금리 인상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블랙스완처럼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월가 쪽에서는 속도 조절론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와는 조금은 상충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의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는 있지만 이런 글로벌 아이비들의 의견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중국 쪽에서는 시진핑 추석의 3기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4년인 3연임을 하게 됐는데 어떤 영향도 있었을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네, 중국의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미끄러졌는데요. 자세한 4막부터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들로 채워지면서 중국 빅테크 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12%, 핀도더는 24%, 그리고 텐센트 뮤직은 4%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냉혹한 평가는 어제 홍콩 증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6% 넘게 추락을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지수도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아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사면인임하게 된 것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1인 지배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민간 분야 성장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테크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고 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민간 경제를 통제해왔는데요. 이제는 최측 흔들로 이뤄지게 되면서 만약에 정책적인 실수가 있더라도 여기에 반대를 할 사람이 없다는 우려감이 퍼지면서 민간 경제가 덜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또 이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이미 앞서서도 이 홍콩 증시를 통해서 대량 외국인의 매도가 관측이 됐었는데 이렇게 중국 주식 관련해서도 미국 증시에서 큰 폭으로 하락세가 관측됐습니다. 시진핑 추석이 사면인임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현재 특징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유럽 측에 LNG 선박이 좀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데 천연가스 가격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Wave of LNG tankers is overwhelming Europe in energy crisis and hitting natural gas prices. 네 LNG 선박이 쌓여가게 되면서 천연가스의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멘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겨울을 앞두고 있는 유럽이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의 LNG를 더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LNG 수송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럽의 인프라로 인해 항구에서 하역 대기 중인 LNG 선박이 쌓이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지금 앤드류 리포우 석유협회장은 LNG 조선의 파도는 적시에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유럽 재가스화 시설의 능력을 압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LNG 선박이 들어오게 되고 또 쌓여가면서 이거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럽의 인프라가 이 모든 것들을 빠르게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겠다 말한 건데요. 우선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는 재분류 시설을 갖춘 국가를 연결하는 재분류 공장 및 파이프라인의 부족으로 인한 유럽의 재분류 능력 부족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바다 위에는 LNG의 양이 증가하게 됐고 또 천연가스의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석유 및 가스 담당 2사는 유럽 가스 저장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현재 93%를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LNG 선이 부족해서 미국 쪽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수출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결국에는 감당해야 되지 못할 경우 공급량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낮춰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유럽의 LNG 상황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